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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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이빵! 포드라켓! 포드라켓! 수원천사 바로되고 화력이 엄청 세게 세요 진짜 녹화이 그냥 치니까 치니까 대전평! 근데 리허즈에 돌을 0으로! 포르키가 데미지 넣을 수 있나요? 자 초비가 뒤에 초비가 진영 제대로 갈라구요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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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이빵! 포드라켓! 포드라켓! 시산드라가 두고 시작을 했는데 상대팀이 이겼다 생각을 해서 빨리 들어왔는데 그때 이긴거 같고 잘했던거 같아요 슈가 일단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러면 한타가 좀 강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바로 속도는 빨라요 네 그래서 일단 불 끄고 들어왔죠 그리고 갈리오 기치 어 근데 동속 끌었구요 그리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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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바로 먹었어요 겐치가 밀고 나가는 분위기죠 이제 여기까지 먹고 뒤쪽으로 탈출 까까 녹턴이 바로 교전대는 이제 저희가 싸움만 그러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를 쳤던거고 그래서 한타를 쉽게 이겼던거 같아요 다 연기중이에요 연기 저것도 들어가는건데 다 연기중인데 다 연기중인데 이제는 알겠죠 이제는 알겠죠 이거 쵸비가 집에갔어요 쵸비가 집에갔어요 조이가 집에갔어요 그러면 이거 먹어주세요 바로 저희 누가 먹어요 진짜 그런데 한타 한타 어쨌든 쵸비가 없거든요 어쨌든 쵸비가 없나 만개 지금 배고픈 큐비에요 어 앞점별 룰러 내 밥을 쥐 먹어요 그렇죠 어 안돼요 조이 안되요 조이 안되요 조이 안되요 아 이 세트 발언 때는 이제 저희가 시야를 되게 잘 잡아놓은 상태라서 상대팀이 좀 많이 멀다 생각을 해서 벗을 했는데 좀 안보이는 시야에 상대 정글이 있어서 뺏기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소회로 그렇게 했던거 같아요 자 이러면서 탑쪽 급하게 올라갔습니다만 억제기 억제기 다 억제기 나왔구요 삼옥제기 삼옥제기 이즈구당에 다 밀리고 있어 리필 이거 반전이야 진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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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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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룰러 앞으로 구른다 이것이 저력이라는거다 이게 로이드 컵에 갔던 팀의 저력이다 그렇죠 룰러 리코가 탑을 가고 본대가 탑을 갔는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잘 굴려서 어떻게 깨는 순간에 무조건 우리 경위를 이겼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파퀸이 된 것 같아요 그 팀이 아 또 하나 끝났어 야 이러면 끝났네요 세지 와 드리프를 끌어버리는 넥스턴스 바이러스 저희가 동기력이 좀 좋지 않았고 이제 팬분들도 많이 실망하셨을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많이 와주시고 응원해주신 팬분들 정말 감사하고 강팀 이겼으니까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한강전 탈출하고 더 최대한 갈 수 있는 순위까지 가도록 노력할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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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